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둘째형인 이재영씨는 언론 인터뷰에 등장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형수욕설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갈등을 빚다가 숨진 셋째 이재선씨와 그 아내 박인복씨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그 위에 둘째형이죠. 이 둘째형인 이재영씨가 이미 숨진 이재선씨와 그 부인인 박인복씨를 비판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자 애초 이재선씨가 이재명 후보로부터 성남시장 자리를 양보 받으려다가 둘 사이가 철어졌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녹음하고 공개한 이재선씨 부부의 행동도 잘못됐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둘째 동생 둘째형인 이재영씨가 첫째형인 이재선씨의 주장에 반대되는 것 그러면서 이재명에게 편을 들은 듯한 이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재선씨의 부인인 박인복씨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박인복씨는 2017년 남편 사망 이후에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영씨 그러니까 둘째죠. 둘째 이재영씨는 2012년 멀쩡한 동생 이재선씨 그러니까 이재선씨는 셋째인 것 같습니다. 멀쩡한 동생 이재선씨를 이재명 후보의 뜻대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서 정신감정의뢰서를 썼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정보로 박씨는 당시에 이재영씨가 서명했던 의뢰서를 공개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8개월 뒤에 진행된 심리평가에서는 이재선씨 이미 작고하셨죠. 이재선씨는 정상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재선씨의 부인인 박인복씨는 남편이 시장자리를 노렸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남편은 정치의 뜻이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형 이재영씨가 이재선씨에게 한 증거가 정언이 다 엉터리다라고 이재선씨 부인이 말한 것입니다. 자 논란의 시작은 이재영씨가 7일 날 CBS 노컷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였습니다. 자 이재영 후보의 형제 간 갈등에 관해서 이렇게 정언을 했습니다. 동생인 이재명이 2010년 성남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자신 즉 이재선씨한테 양보했으면 하는데 근데 정치가 양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넷째 자 넷째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넷째인 이재명 후보는 사법고시 나와서 변호사 개업할 때부터 정치의 뜻이 있었다. 이런 것 같고 이재선은 처음에는 안 했던 것 같다. 그런데 동생이 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거듭 설명을 했습니다. 동생이 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양보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른바 형수 욕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욕을 한 건 형이 어떻게 했던 그걸 떠나서 본인 이재명 후보가 잘못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 안고 있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재영씨는 그 원인으로 재선이가 너무 심한 욕을 했던 것이다. 아무리 형제 간에 싸우더라도 하지 말았으면 어떻게 보면 동생인 이재명 후보가 그런 욕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형수 욕설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그걸 또 세상에 밖에 내보낸 것 자체도 그건 셋째가 잘못한 것이다. 재수씨인 박인복씨, 이재선씨 부인이죠. 재수씨가 말렸어야 했다. 그 부분을 설령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빼고 공개하든지 해야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씨는 둘째고 이 둘째가 밑에 이재선씨가 셋째입니다. 이재선씨는 이미 작고를 했고 넷째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지금 이재명과 이재선씨가 갈등하고 있는 셋째와 넷째 사이에 갈등하고 있는 사이에서 둘째인 이재영씨가 자 이게 이재명의 설명, 이재명 측의 주장에 대해서 많이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내용에 대해서 박인복씨 그러니까 이재선씨의 부인인 박인복씨가 9일날 조선일보 유튜브에 나와서 반박을 했던 것입니다. 자 박인복씨는 남편이 시장을 하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장선거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2012년 2월 달에 남편이 성남시 게시판에 측근 인사 관련 비판글을 올리게 된 게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게시판에 그런 갈등글을 올리는데 그 이전에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자 이재선씨도 역시 성남시 관련해서 뭔가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성남시의 인사 관련한 그런 비판글을 올린 게 이제 이재명과 이재선의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영씨는 둘째죠. 이재영씨는 자기 동생인 제 남편의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박인복씨는 이재영씨가 이재명 후보를 도와서 멀쩡했던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서류 작성에 동참했던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영씨가 다른 가족 구성원 일부와 연대 서명해서 2012년 4월에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전출한 이재선씨 상대의 정신건강치료 의뢰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의뢰서에는 둘째인 이재영씨 등이 본 이재영씨가 바라본 이재선씨 정상으로는 심한 우울증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원인으로 형제 간에 강한 감정집착,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을 집착해서 괴롭히는 정상이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인 이재영씨가 셋째인 이재선씨에 대해서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의뢰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 이재명은 넷째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2018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 강제 입원 시도 의혹에 반박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제 진단 절차 검토 과정 중에 4월 10일 어머니와 가족들이 진단 절차 요구 민원을 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가족들이 형에 대한 진단 절차 요구 민원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8개월 지난 뒤에 진행된 이재선씨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당시 법원 기록을 보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공판에서 2012년 12월 22일 모 연구소에서 이재선씨에 대해 실시한 심리학적 평가에서 조울증과 연관된 단서들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다. 유의미한 정신과적 장애와 정서적 어려움이 있지 않는 상태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고 또 이재선씨는 거의 매일 회계사 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정상적으로 회계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7월 과거의 흉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저희 형님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셨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재선씨의 부인인 박인복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 사실 자체는 존재하지만 이는 욕설 사태와 강제 입원 시도 불발이 있었던 시점이 아니다. 그로부터 인연녀가 흐르면서 교통사고 등으로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서 나와 딸의 권유로 입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시 새벽 등에 전화해서 우리 부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던 것도 돌이켜보니까 남편을 자극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빌미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에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가 2012년 4월에서 8월 사이에 성남시내 보건소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거나 또는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 문건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거나 또 브라질의 이재명 후보가 출장 중일 때도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재선 시의 강제 입원을 취시하고 재촉했다는 것이 법원이 확인한 사실이었다라고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형제 간에 아주 끔찍한 일들이 이게 형제가 맞을까 싶을 정도의 갈등이 아주 심했고 그리고 그 갈등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부분도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넷째인데 셋째인 이재선 씨가 결국은 고인이 됐는데 이재선 씨와 갈등 관계를 설명할 때도 여러 가지 시장 자리를 노렸다. 정치의 뜻이 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재명 씨와 갈등할 때는 정신적인 질환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2년 뒤에 교통사고도 나고 생활이 아주 피폐해져서 그래서 부인인 박인복 씨와 딸의 권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마치 그걸 앞으로 쭉 돌려서 2년 앞으로 돌려서 그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갈등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아주 교묘하게 상황을 왜곡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형제관끼리 서로가 편히 날라져서 이렇게 다투고 있는 양상이다. 이걸 보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자기 집안 문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왔을까? 이게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정과 사범에다가 또 욕설에다가 그리고 배우와의 스캔달에다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등등 해서 지금 플랜카드가 밖에 나오면 걸려있지만 선진국답게 그런 후보를 뽑고 싶다. 외국에 나와서 부끄러운 후보, 부끄러운 사람. 외국에 나와서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다 하는 소리를 안 듣게 후보를 교체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이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부선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분명히 이재명과의 관계, 사적인 관계, 은밀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데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 보면 앞으로 해결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또 해명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이걸 언제 다 해명할까? 대통령이 되고 난 만약에 된다면 다 없던 일로 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 여기에 언론들이 좀 나서서 취재를 해달라 하는 요구도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